대화 2 대화 2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 한국 2. 미얀마 3. 동티모르 4에서 5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4번 1. 의사 2. 목수 3. 학생 4. 주부 5번 1. 회사원 2. 소방관 3. 요리사 4. 기술자 4. 기술자 5. 요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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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요리사 7. 요리사 5. 요리사 5. 요리사 5. 요리사 5. 요리사 5. 요리사 대화 1 여기가 사무실입니까? 네, 사무실입니다.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저기입니다. 7과 여기가 사무실이에요. 대화 1 여기가 사무실입니까? 네, 사무실입니다.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저기입니다. 7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여기 2번 시장 3번 베개 4에서 5번 4에서 5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4번 1 사무실 2 세탁소 3 화장실 4 4 기숙사 5번 5번 지갑 2 여권 3 이불 4 거울 8과 12시 3분 세탁소 5 4 4 6 5 5 6 7 7 7 9 7 8 9 9 12시 30분에 점심을 먹어요. 대화 1 투안 씨, 지금 뭐 해요? 텔레비전을 봐요. 수루 씨는 뭐 해요? 저는 지금 요리해요. 대화 2 지금 몇 시예요? 11시예요. 몇 시에 점심을 먹어요? 12시 30분에 먹어요.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지금 뭐 해요? 5번 몇 시에 점심을 먹어요? 2번 구과 가족이 몇 명이에요? 대화 1 투안 씨는 가족이 몇 명이에요? 어머니하고 형하고 저 3명이에요. 리안 씨는 가족이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저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있어요. 2번 대화 2 대화 2 이 사람이 리안 씨 여동생이에요? 네, 맞아요. 제 여동생이에요. 여동생이 정말 예뻐요. 지금 몇 살이에요? 20살이에요. 여동생은 남자친구가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국화 국화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4명 2번 5명 3번 22살 4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번 가족이 몇 명이에요? 5번 5번 동생은 어디에 있어요? 10과 어제 도서관에서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대화 1 투안 씨는 언제 한국에 왔어요? 올해 2월 10일에 한국에 왔어요. 수루 씨는 언제 한국에 왔어요? 저는 작년 7월에 왔어요. 대화 2 투안 씨, 어제 뭐 했어요? 친구하고 PC방에서 게임했어요. 리안 씨는 어제 뭐 했어요? 도서관에서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1에서 3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1월 12일 2번 4월 10일 3번 12월 25일 4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번 언제 한국에 왔어요? 5번 어제 뭐 했어요? 5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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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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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3번 5벌로 감사합니다.